최근 독도에 입도지본센터를 세우려던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일본을 지나치게 의식한 굴욕 외교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독도 입도지본센터 건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제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가수 이승철 씨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홍보했다고 일본 입국을 거절당한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는 부적절했다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우리 국민을 위한 안전대피 시설을 세우는 것은 영토주권의 행사에 속함으로 일본이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도에 세우기로 한 종합해양과학기지를 100년도에 옮기는 것에 대한 비판에는 문화재위원회가 재고해달라고 요청해 위치를 재선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명했습니다.